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높아라는 믿음으로 필리핀 성교 갔을 때 그곳에서 주일날 현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함께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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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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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